홍대 넘버원 샐롱 양리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디자이너 이소입니다. 반갑습니다. 굉장히 기대 중입니다. 지금 욕심은 진짜 그 음상 등상에 드는 게 진짜 목표인데 하나 둘 셋 와 대박 와 예영 상 받았구나 이 정도 금액이 있나요? 다이슨 진짜 기대지도 못하게 상을 두 개나 받아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진짜 이번에 제 실력보다는 너무 운이 좋았던 것 같고요. 모델을 너무 잘 만나가지고 모델 바를 정말 잘 받은 것 같습니다. 너무 감사하고 원장님도 도움 많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.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작품이 좀 태오 원장님 감성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라피상은 그라피상? 그라피상도 태오 원장님 좋아지지 않으셨을까요? 제가 한 3년만 하면 태오 원장님이 한 3년 전에 찍었던 3년 전에 찍었던 사진들과 좀 비슷해지지 않을까요? 저희 원장님도 못 따라가죠 포토워크는 저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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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너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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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